심야에 운영하는 약국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이 심야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안이 20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은 없으며 공식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곳은 자정까지 3곳, 오전 2시까지 1곳, 오전 5시까지 1곳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